dd108 후유치키암의 모습이다. 아키즈키급 구축함은 해상자위대의 최초 국산 주니지스 호위암이다. 계획한 내척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진수하였다. 공고급 구축함과 아타고급 구축함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AN-SPY-1 이지스 레이다를 사용했으나 아키즈키급은 최초로 일본산 fcs-3a aesa 레이다를 사용했다. 한국은 천국미사일의 aesa 레이다 개발한 삼성탈레스에서 구축함용 aesa 레이다 판매를 홍보 중이나 아직 한국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국산 aesa 구축함은 없다. 일본이 2010년 최초의 국산 이지스 함인 아키즈키함을 진수한 대비해 중국은 2003년 국산 aesa 레이다를 장착한 란저우급 구축함 1번 함인 란저우함을 진수했다. 중국의 란저우급이 미사일과 컴퓨터 까지 국산을 사용하는 대비해 아키즈키급은 aesa 레이다만 국산이고 미국의 essm 미사일 an uiq-70 컴퓨터를 사용한다. 아키즈키급 호위함은 현재 2척이 연습함으로 사용되고 6척이 수명연장 작업으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아사기리급 호위함의 대체함급이다. 26분의 25 dd와 합쳐 총 8척이 건조되어 아사기리급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아키즈키급은 아사기리급보다 향상된 방공능력을 가진다. 총 32셀의 vls에 rim162 essm을 탑재해 자한방공력을 가진다. 대함 대잠 대공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평시에는 이지스함인 공고급 구축함과 아타고급 구축함의 함대방공 보조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함대방공을 맞는 범용 호위함으로 사용된다. 아키즈키급 호위함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사기리급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조한 함정이며 나머지 4척분은 26분의 25 dd로 대체할 예정이다. 25 dd 26 dd는 총 4척이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위성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아키즈키급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졌다. 약간 간략화된 모습이며 아키즈키의 의상배열 레이다가 함교에 2개 헬기 데크위에 2개를 부착하는 미국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같은 배치 형태를 보였다면 26분의 25 dd는 함교에 4개를 다 부착하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같은 배치 형태를 보인다. 또한 26분의 25 dd는 fcs-3b 레이다를 장착할 예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